2030 부산엑스포 유치 여부가 이제 한두 시간 뒤면 프랑스 현지에서 결정됩니다. 500일 넘게 이어진 치열한 유치전의 피날레로 조금 전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섰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연단에 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전해주시죠. 네 2030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짓는 세계 박람회 기구 BIE 회원국들의 최종 투표가 잠시 후 시작됩니다. 투표에 앞서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세계나라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경쟁국 중 첫 번째로 최종 PT에 나섰습니다. 첫 연설 주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었는데요. 박 시장은 부산시 캐릭터인 부기와 또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청년으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 5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 부산의 매력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나승현 부산엑스포 홍보대사가 인류 미래를 위한 부산엑스포의 핵심 비전과 한국의 차별화된 강점을 소개했습니다. 민간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위 회장도 연설자로 나섰는데요. 최 회장은 솔루션 플랫폼 웨이브를 통해 인류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대엑스포 구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네 번째 연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였습니다. 한 총리는 협력 프로젝트인 이른바 부산 구상을 강조했는데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며, 아프리카 10개 국가 맺은 케이살벨트 프로젝트, 17개 태평양 섬 국가와 맺은 케이오션 경제연합 등을 소개했습니다. 한 총리의 연설 후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한 외국인 노병의 부산엑스포 응원연설이 나와 감동을 더했습니다. 이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연단에 섰는데요. 반 전 총장은 국제사회연대의 필요성을 각국 대표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산엑스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자연, 인간 그리고 기술의 시너지에 대한 혁신적인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연단에선 나승연 홍보대사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국가라며 부산에선 연대엑스포가 열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최종 투표가 진행될 텐데요. 1차 투표에서 3분의 2인 120표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득표 1, 2위 도시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최종 개최지를 확정짓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냥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